1971년생 싸이, 1993년생 슈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둘러봐도 10년 차이는 가까스로 음악적 대화가 되는데 제가 현재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분들에게 H.O.T. 위아드 피처를 보여주며 이게 소름돋고 대단한 무대라고 말한다면 이해하기 힘들 만큼 20년의 차이는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강산이 없어질 긴 세월이죠 그런 둘이서 이번 신곡 That That을 들고 나왔는데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슈가가 작곡한 이 노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작곡가의 관점에서 빠르게 살펴볼게요 천재 프로듀서 슈가가 작곡한 이번 노래 That That은 평소 EDM을 기반으로 했던 과거 싸이의 히트곡 강남스타, 젠틀맨과는 사뭇 다른 라틴 느낌의 댄스곡인데요 라틴 음악은 라틴 아메리카의 대중음악으로서 주로 스페인어로 된 노래가 많고 대표적인 노래로는 데스파시도라는 세계적인 히트곡이 있고 주로 리듬은 후루뚜루뚜 후루뚜루뚜 느낌의 레게톤을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들은 이 음악이 좋았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좋으셨나요? 전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싸이의 천재적인 충성 싸이는 첫 데뷔곡인 새해부터 박진영과 함께 충격적인 퍼포먼스의 1인자였는데요 솔직히 처음 나왔을 땐 비주얼과 춤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튀어서 떴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지켜보니 싸이는 확실히 자신이 어떤 춤을 춰야 가장 빈다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뮤비를 보면 싸이가 주인공을 떠나 이 수많은 날고기는 춤꾼들 사이에서도 가장 춤선이 튀죠 두 번째는 슈가 그는 음악적 한계가 없는 것인가? BTS 곡에선 댄스 본인 솔로곡은 힙합 수란 오늘 취화면에서는 찐한 R&B 아이유 에이스는 락 이번엔 라틴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쓰는 것 당연히 대단하지만 작곡가의 관점에서 너무 경이롭다는 표현이 나오는 건 슈가는 계속 다른 장르를 시도하는데 차트 1위를 쓴다는 거예요 보통 작곡만 하는 사람도 한 가지 장르에서 겨우 히트곡을 쓰는데 수영의 황제 펠프스가 저병, 배영, 평영, 자유영에서 모두 금메달을 싹쓸이했던 마법처럼 계속 다른 장르로 1위를 쓰는 건 기조과드 같은 일이에요 와 음악 진짜 잘하네 프로워 슈가가 먼저 싸이를 프로듀싱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고 했는데 수란, 아이유처럼 나이대가 비슷한 가수는 음악적 코드에 교집합이 많기 때문에 프로듀싱할 수 있다지만 20년 이상 차이는 대화 자체도 통하기 어려운데 더 대화가 안 통할 음악이란 영역에서 둘이서 교감을 나누고 같이 작사 작곡을 공동으로 했다는 게 너무 대단해요 싸이의 한 인터뷰에서 슈가와 절친이 됐다고 했는데 세대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 두 천재의 만남이라서 가능한 건가요? 슈가도 너무나도 대단하지만 데뷔 20년이 지난 아직도 이런 영향력 있는 뜨거운 음악을 하는 싸이 오늘따라 새삼 더 대단하게 느껴줬게요 이런 대단한 노래에 저도 같이 동참하며 오늘 리뷰 끝!